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주 120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합장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하지만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발언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윤 후보는 인권 의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계속된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는 결국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인 근로 시간에 투입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고 그건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퇴임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에 흠흠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뭐 끊임없이 저를 현주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영국 순방 당시 런던 시장이 초청한 만찬 행사장에 참여하려다가 의전차에서 하차를 하는 중에 치마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지게 되자 런던 시장과 관계자들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어찌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드라마틱 엔트리 우리 말로는 극단적인 입장이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얼어붙어 있는 현장 분위기를 모두 같이 웃으며 넘기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치고도 콰이어트 엑시트 우리 말로 퇴장할 때는 조용히 라는 말을 하여 마지막까지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고 퇴장을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4년 2월 5일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아재개그를 하였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또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왓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왓데이 무슨 날이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갖고 먼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헤이 마을 버스데이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여 많은 장병들을 직접 격려해 주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찰하던 군부대에서 이등병에게 황당한 질문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말투에 특이 어조인 유행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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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등병은 신이 나서 말을 꺼내놓고 간부들의 눈을 살피며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는지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국민들과 허물없이 지냈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하며 kbs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는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한 노통장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치만 대통령에게 유행어를 시킨 이등병은 지금 봐도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24일 러시아 월드컵 F조 두 번째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멕시코에게 2대1로 패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의 경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관을 하고 있었고 경기가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선수진들을 찾아와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수 위로를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선수들이 패배하여 침울한 상황인데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밀며 강제 집합을 시킨 것은 선수들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보여주기 식으로 자상한 대통령처럼 보이고 싶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폭탄주를 마시고 다음과 같은 말실수를 하게 되었다. 내가 현대에서 외국 근무할 때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별로인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지. 해당 발언은 술자리에 같이 참석한 A편집 국장이 이 후보의 자질과 품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추가로 이 후보가 해외에서 정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생기자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45년 전 선배 이야기지. 그건 45년 전 선배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차 안에서 구두를 신은 채 사람들이 앉는 좌석에 발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해당 논란은 윤석열 후보가 무궁화호를 빌려서 호남 지역을 순회하던 중 장시간 이동의 다리가 불편하였는지 보이는 사진처럼 구두를 벗지도 않고 다리를 쭉 펴고 좌석에 올리게 된 것이 민폐라고 지적되며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논란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바로 대응을 하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앉아야 하는 의자에 위생적이지 못하게 구둣발을 올린다며 윤석열 후보의 민폐를 저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공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과를 하게 되었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습니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해당 논란의 사진은 윤 후보를 보좌하고 있던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최초로 사진을 게재하며 자랑스럽게 윤 후보를 칭찬한 것이 본의 아니게 팀킬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서 자신을 개그 소재로 따라하는 노통장 캐릭터 김상태 개그맨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당선자께서도 관심을 보이시면서 한 번 보낸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방송을 통해 김상태 개그맨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따라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김상태 개그맨이 히트시킨 개그를 따라하며 국민들에게 더 친숙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강조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파면을 당하게 되면서 최 씨의 조카 장시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 이야기는 사실 이모 최순실의 아이디어였으며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 2015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암살 계획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암살 특혜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암살을 검토했다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